청주시청 이사목, 이강호 선수, 주륜수, 청주시청 김대성, 3위 손나무가트 강도 장성호, 3위 청주시청 강도 박상석, 강도장 문재인 경관 관장 박상석, 강도장 서천국 관장 김경석, 강도장 구미시청 고치 도만호, 강도장 동호공원 관장 은선호, 우승자 박상석 상처, 우승, 구미시청 선수, 이강호, 위 선수는 회장이 제 식구해 전국 건너층단 선수권대회에서 조사부단체 성격을 보며 뒤에 이 상처를 쐬어, 2019년 6월 1일 산업원인 대한민국의 회장 이종국민 기록한 동호공원인 대한민국의 회장 이종국민 3장 전승 청주시청 고치 이대석 이야기하겠습니다. 3위 성남도 교장도 장선호 박롱 3장 3위 성남도 고등학교 감독 장선호 이야기하겠습니다. 3장 3위 성남도 교장도 장선호 박롱 지현 장선호 박롱 3차 강토산 문종구원 환장 박상서